이번 피날레가 나예요, 우리 메비우스. 무리막교가 뭔데? 누가 그딴 학교 갈 줄 알아? 얼마 받고 그딴 거짓말을 한 거야? 돈 얼마나 양심을 팔았어? 너 정말 인간이 덜 됐구나. 귀가 안 들려요, 아파요? 무리막교로 와요. 우리 학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? 그 아이들이 특별한 건 분명합니다. 무리막교랑 딱 맞는 방법이죠. 마포트